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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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기 바로 앞에 있네 어떤 살인마 일라나 여기도 안개가 좀 많네요 이것도 아까 그 에드온 때문인건가 그 병모양 어떻게 이기는건가요 이 발전기를 왼쪽 아래에 다섯개있죠 다섯개를 다 키고 문을 열고 나가면 되요 생존.. 생존자들은 살인마는 사람인데 걔는 이제 최대한 많이 잡는게 목적이죠 다잡을 필요는 없고 한 두명정도만 잡아도 이제 본전은 잡는거지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바꿔 뒤지 맙시다 이제 다섯개 그렇지 안튀긴다 이제 잘 이 흰색까지 그렇지 저 뛰네 안튀기싫은데 살인마가 덫같애 안보이잖아 소리가 안나잖아 소리가 한 번을 안나네 이게 야 여기 너무 위험한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 여기 뛰는 사람 반대로 가는게 이득이라고? 아 그렇겠다 뭐 뛰어댕기는 애 보면 반대로 가야겠다 앞으로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허어어어어 허어어어 아이씨 안내 아 x10 양호도 없는데? 여기 되게 많아있다 응? 죽어야지 으어어씨 으어 흐어어어어엌 지나갑니다 아 와 ㅈㄴ 무섭다 진짜 쟤 얘 오나봐 나한테 오케이 어어어어 어어어 아 무서워 방금 우리팀 있지 않았나? 아 나 발전기 못 떨리게 무서워서 아..젝다 소리 난다 심장 소리 난다 어디야... 어 Owner 아 뭐야 어떻게 dai 거기서같서만 나오자나 어떻게 LOOK 우와어어어어 그 뒤에서만 딱ying 나오나 신기하게 아 이거는 못살거야 이건 아마 가로길 근처 있겠지 얘들아 도와줘 왜 다 상기하는거야 얘들아 나 도와줘 아하하하하하하 으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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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제 각젠다 막, 덧가리 각젠다 그래 이제 켰다 이제 와, 이제 와줘, 이제! 아이고 덧밟았다! 헉 갔나 덧.. 덧밟은 애가.. 어? 어 이.. 이제 난 도기했는데 그럼 쟤가? 그치, 덧밟은 애한테 가니까 이제 애가 나한테 올거야 주야를 들어 그치 감사합니다 똑똑하시네요 감사합니다아 힐 해주세요 힐 힐 힐 해주세요 힐 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 힐팩 썼나 이렇게 빨라 이거? 힐팩 쓰나본데 엄청 빨리 해주네 감사합니다 발전기 한개 남았어 벌써? 나 한거 없는데 이 보판 발전기 한개 돌린거 같은데 이대로 나가면 나 점수 너무 낮을텐데 이대로 나가면 나 점수 너무 낮을텐데 오우 알았어 여기 되게 위험하다 완전 노출되어있다 쟤 뭐하는거야? 쟤 뭐하는거야 저거 더 까는거야 지금 뭐야 분해해버렸네 그냥 아예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뭐야아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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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내 옆에 있어서 나 죽이러 왔나봐 얘 어어 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 으아핳하하하하하하하 으아아하하하하하하하하 씨X 아아 도망갈게 없어 어후 아아 조졌다 어어ㅓ어어 아아 그만 따라와 미친 개 따라와해 진짜 저거 얘들아 문 안었냐? 문 열렸다 저기 빨리빨리빨리 으아哈哈哈 으어 으어 샤워ov nic 좋아 와 schneller 죽는줄 알았다 정말 오오옳오오구오오오오오오오 넘겼다 진짜 현장 넘겼다 형전에 와아 그래 발전기 돌렸 이게 안돌렸으면 안된다니까 방금 따라갔으니까 또 점속 올라간거지 저기 발전기 안큐고 나갔으면 만점 안됐을거에요 한명이 연결 끊기네 얘 두명만 남았다 더 찍어간다 얘 Alors theoretical 저기 퍽이야? 더 제거하는 게 퍽인가 보지 이게? 제거하는 능력인가 보지? 저걸로 점수 빠네? 꿀빠네? 흐흐흐흐흐흐 얘네 풀빛인데 그냥 나간다 야 이제 한명 남았어요 이제 어떡할까요 얘 잘하던데 피가 반피거든요 아 남자 캣도 고유 능력이야 저게? 아 좋다 아 저거 나 걸 그랬나? 근데 저건 트래퍼 아니고 은신이랑 이제 전기 토마트의 의미가 없는거잖아 그것도 좋긴 하다 개구멍이다 미친! 와아 와 19,000점 20000점 코앞이었네요 얘 자 저도 18랭으로 업그레스에 이게 18랭인데 얘 왜이렇게 엉? 아예 안꼈다고 퍼그를 아예? 아 고양이를 빼버렸어요 제가? 아아 현디캡 그저 그거까지 끼면 너무 치사하잖아 그거까지 끼면 너무 쉽게 올라가니까 이판 하고 보라 색깔 이제 껴야죠 좋네? 투명인데 아 이발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스읍 좋췄 아 그니까 지도 들어온다 지도 이렇게 생겼네 지면은 좋아 코업 코업 좋아 내가 좋아하는 코업 얘 레벨 높은 애야 22레벨인가? 랭크는 낮지만 레벨은 높은 애예요 야 고양이로 끼다가 안 끼니까 이렇게 불편하네 어 너 뭐라 해야 되지? 원래, 원래는 등에도 눈이 달렸는데 등에 있는 눈이 사라진 느낌이야 오 불안해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안 끼니까 이렇게 불안하네 오우 그리고 이제 지도가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번 본 발전기만 이게 보이는 거라며 찾아봐도 돼누만 발전기 그냥 안킨 발전기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안킨 발전기를 내가 한 번 봐야 돼요 직접 그래야지 그걸 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걸 켰을 때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인성존인데? 뭐가 바뀌었나? 여기로 막 넘어가고 그 짓하거든 계속 사람들? 막 일로 갔다 막 일로 갔다 계속 그 짓하는데 그래 뭐가 바뀐 거지? 그대로인데 야 뭐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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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디야 투명도 안하고 돌아다니고 저기 앞에 있다 나 안 노리네 아닌가? 이럴 땐 남자야 나 안 노리고 있어 확실해 팝콘만 안 튀기면 돼 팝콘만 안 튀기면 그렇지 나 안 노리고 있어 빨리 켜야돼 꽤나 까마귀 위치 알려준다네요 발전기 키고 있는 것도 알려주나? 발전기 키고 있는 상태도 워오오오오오오오오오uch 괜찮아 한명 Northwest 졌어 괜찮아 나 안 노려 제일 노릴 거야 오케이 어블바 어브어 봐 어디다 멜라나 어깨 3개 여기까진 2개 이거 키지말까요? 이거 99% 냅둑까? 그냥 이거? 그냥 할거같은데? 킬에 별풍군단임 한게 감사합니다 그냥 이거 안킬래 그냥 할거같애 아 근데 얘 키겠다 나 키기 싫은데 아 키지마 임마! 야! 눈보셔! 지금 살인마가 저기 근데 은신하고 기다리고 있을거같애 여기 근처에 나 혼자 애 아무도 아나? 지금 심리학술 안나는데 근처에 있어요 분명히 지금 기다리고 있어 쟤 가까이 그냥 바로 정수리 땡땡땡 날걸 서브 으어 overstirs 어디서 나왔어 아 쟤 은신 퍽이구나 퍽이 은신퍽 이네 가만 있어봐 신장 소리 안들리는거 퍽이 벝 저거네 아 조졌다 아까 죽겠는데 이거? 오케이 심리전 어쩔거에요 나이스 이제 그만 뛰어 아 쟤 죽었네 결국엔? 그래도 구해주고 싶었는데 은신퍽이였구나 와아 생각 못했네 벌써 나올줄 몰랐어 지금 1랭크 때 쟤도 20랭 아닌가? 왜 벌써 나오지 저게? 저 고수들 만나는건줄 알았는데 아 랭크는 낮은데 레벨이 높나보다 그럴 수 있겠다 아 맞아 아 조졌는데 자 맵 한번 읽어볼까? 3개 아까 보인다 아 미안하다 쟤 의심포기야 쟤 무조건 기다려 내가 왔을 땐 쟤는 쟤 무조건 기다리느냐 그래서 빨리 켜야되요 이거 의심포기니까 쟤 나 뛰어댕겨도 돼 쟤 분명 저기서 안벗었나 공공 다 키지말자 이거 그냥 키기 직전까지 뛰기만 하자 여기까지만 쟤 쟤 옆에 있었네 몰랐네 근데 안줍나? 안줍네? 아아 구해주러 오는거 또 할라고? 분명 은심포기야 어 살았다 쟤 쟤 아니 쟤 쟤는 은신 살인마에다가 은신포까지 끼고 있네 저는 은신풀리는 시간 계산해서 그냥 달려간거 아까 전에 은신풀리는 시간 동안에 해도 충분히 구하기다 싶어서 달려갔던거였는데 으아 이게 맞네 아 아 아 아 아 아 hi 헤헤헿 evening 어어 빨리 발전기 빨리 켜줘 지금이야 으아아아옿 어우 무서워 uw leaders 으아아아아아 우알 하 gele 빨리 어디로 가야 돼 아 길을 모르겠어 시바 chairman 어떻게 되지? 지금 따라오는데 그만 뛰어 그만 뛰어 개구멍이다 아 빨리 나가면 안 되냐 그냥 나갔다 아닌가? 아 아니네 아 도망갈데가 없어 이제 어떡하지 이거 다시 일로 막아자 그렇지 등 뒤로 왔었네 아 어디로 가야되지 길을 모르겠다 큰일났다 이거 어디로 가냐 아 뭐만 보기야 이거 그리고 도망 못친다고 이제 오케이 따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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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전에 있네 의심한다 계속 따라하는데, 어 제가 얼얼 끈거ELLEAN 이 발전기 켰지네요. 저 나가라고 고마워. 정말 고마워Gu khashi 나도 최애는 늦게 나갈게. 혹시 모르잖아 제가 은신님만 rzecz... 어 살았다 살았다, 저거 살았다잖아. 내가 빨리 나가자, 제 개구멍이나 쓰이케게. 그게 낫지 않을까? 그냥 나가자, 제 개구멍을 타게. HORASSY 키멜림 되게 감사합니다. 아아 3레벨 4레벨 2레벨 야아 행님이 캐리해줄게 행님이 완전 좆밥 대전이구나 여기 진짜 음 쟤네가 어그로 끌거에요 쟤네가 어그로 알아서 뛰어댕기다가 자국 잔뜩 남겨놓고 여기저기 자국 다 묻혀놓고서 살인자 따라오면 어떻게 따라와지? 이러면서 도망갔다 쳐왔다가 죽을거니까 그때 빨리 내가 돌리자 발전기 그게 낫겠어 개구멍을 쳤던가? 그게 낫것같애 쟤네의 목적은 솔직히 솔직히 이거 간신히 쟤네 살려서 이겨도 다음판 저도 또 떨어져요 쟤네 랭크 또 떨어져 어차피 지금 간신히 이겨봤자 또 20렝이야 바로 20렝돼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레벨업이나 할 겸 그냥 게임하나 치고 어 난 올려야되거든? 난 랭크 올릴커거든? 그러니까 너네 그냥 게임한다 치고 이거 그냥 이거 바로 돌리지 말자 어차피 나 지금 지도잖아 지도니까 이거 그냥 찾기만 해도 괜찮아 뭐야 바로 뒤에서 씨바 뭐야 와 아아아 와 심리전 말할 수 있게 잘 하네 아 죽은 각이다 이거 아아아 야 이렇게 캐리는 개불이 바로 죽게 생겼네 ㅎㅎㅎ하하핳 흐 흐흐흐흐흤 이치말라 살려줘 그냥 저거 반전기하 킬걸 그렇게 계속ą 길걸 아싸 쟤 다 놓쳤다 그만뛰 identific 으허허 얘들아 나 치료해져 저기 켜지고 있다 빨리 jusqu 저기 사람이 있어 어 사람이 있어 헬프미 서바리 헬프미 헬바이 서바리 헬 미 헬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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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스톱 헬바이 아니 도망가지 말고 이 새끼야 아니 도망을 왜 가 심장소리도 안하는데 아니 헬프미 헬바이 아 도와달라고 아 미친 이심랭새일깨 빨리 도와달라고 아 미친 피해복해달라고 헬바이 아 그래 힐해달라고 아 그래 그래 아오 아 없다매 아오 다행이다 아긴 안해요 힐할 줄 알아요 그래도 한 명 벌써 아.. 벌써 죽었네 아오 저기있다 기어댕긴다 어부바하나 어부바? 어부바 안하네? 또 누구야? 에잉? 쟤 구워주자 빨리 쟤 구워주자 바로 근처에 두명이네 아 왕끔툴이 두명이네 아 야 하지말거 하지말걸 하지말걸 얘들아 하지말걸 아 얘들아 하지말거올 으으으!! 집이 또 안 움직여 야 빨리 이따 빨리 구해주자 이거 아아 늦었어 아아 낚아 죽겠다 사람이고 아 맞았다 아아아아아아 진짜 얘들 하지 말걸 아아아아아아 구하지 말걸 그랬네요 그냥 근데 지금 발전기 4개라서 근데 개구멍도 안열려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 구하는거야 개구멍 어딘지도 모르는 데다가 아 큰일났네 또 어디갔냐며 여기 또 발전키고있나? 아 죽였다 아 죽였다 이거 아 구조물이 안보이는데요 한개도 아 한개도 안보여 아 괜히 구하러 온다 진짜 내가 괜히 구하는거 같애 어 근데 쟤 아 그새 구했다 그래도 한명 저 밑에도 구하러 왔다 야 빨리 일로와 빨리 일로와 어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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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깄어요 저기 사람이 있어요 사람있어요 사람있다고요 사람이 있다라고요 제발 구해주세요 야 감사합니다 야 빨리 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양이 보인다 지금 오고있다 지금 오고있다 아 그거 하면 안되지 인마 아이고 씨발 존나 아유 뉴비 씨발 존나 맞네 야 야 오늘 큰거 메웠다 존뉴비새끼들이랑 하면 안되 하하하하하하 답답해서 디지컬 같애 어어 진짜 헬퍼하트다 헬퍼하트 와아 비용신들신구만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어어 자유랍어요 자유랍시다 가만있으면 힐 돼 이거 이거 살인자가 모르나봐 한참걸리긴 하는데 좀 숨어있자 일단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아 정말 아 고양이 포기다 온다 온다 아 온거 같은데 일로 아 아 봤네 아아 아 아 아 쟤네 자의를 하고있네 쟤네 근데? 쟤네 안하고 있는거 같은데? 지하실 간다 이거 하지말자 해봤자다 자의를 하고잇는걸까 저게? 아우 개답답하는데 진짜 여기x2 만걸린다 이걸 하니까 가 추천 운동 할래 그냥 빨리 끝낼래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우 ela Hä 이거 빨리다 사 Nickelode어 으 stiff 으악 으악하핫하하하흐 είляется 으어어 으아악 발전기 돌리고 개구멍을 찾는게 낫것같애, 차라리 진짜 이거는 답이 없어 조합 조합이 저기 구하러 가는거 미친짓이구요 와 나왔네 이거? 어떻게 나왔냐? 나 처음 나와봤어 이거 지금 살면서 자포자기하고 누른건데 근데 발전기 없나본데 이쪽에? 없네 아 저기 하나있다 이거 하나만 돌리고 개구멍을 찾자 그냥 낫것같애 아 건물 바로 옆에 발전기 있다고? 근데 건물 바로 옆에는 위험하고 10%에요? 어딨지 근데 그게 개구멍이 본적이 없는데 이번판은 쟤 자일도 안하나봐 계속 엎드려있는데 지금 안살아나잖아 자일 안하나봐 건물 바로 안에 있어요 개구멍 이건 팩트임 랜덤인데? 아 저거 일어나요 저거 일어나는걸로 아는데? 가만있으면? 자실 누르면? 한참 걸렸을때? 시간 좀 걸리긴 한데 이 정도면 시간이 걸렸을거야 쟤네 근데 쟤 안하는거 같애 어 나한테 오고있는거 같은데 한명은? 하.. 저거 또 괜히 또 등지에 사람을 들고있는거 아니겠지? 아니다 아니다 빨리 구워주자 죽어가는 일수도 있어 어엑흫 흐흐흫 흐흠 필살 muốn 되서 여기까지ки워왔네 그래도 멀리왔다 하하핳하하하핳 야 너 멀리왔다 그래도 ível 채 reliably 죽일까 그렸나? 이러면 개구마 안 나오는데 핼ㅋㅋㅋㅋA iciary 아, traz 윽 셀ект 가 bisc ought 아이템이다 아이템 뭐 있나 볼까요? 지금 지도보다는 프레쉬가 낫고 같습니다 프레쉬 템은 내가 찾아줄게 니가 먹어 힐팩이면 안되겠다 응 X가 내꺼야 이거 어 지도 니가 먹어 아 지도도 중요한데 아 힐팩 더 먹어라 뭐야 지금 나 보고있어 지금 아 왔다 X됐다 나 본거 같은데? 봤네 나 봤네 쟤 따라한거 같다 지금 쟤 내가 아니라 쟤 그만 달리고 지금 달려도 돼 지금 멀리있었어 상관없어 이정도 멀리 있으면 달려도 돼 발전기나 키자 지도 켜고 발전기 맞아 지도 키면 되지 어? 걸어 옆에 있네 아우 지도가 이렇게 좋네 쟤 또 한대 맞았죠 벌써 야 곧 죽을거에요 쟤는 개구멍 찾자 개구멍 그게 낫고 같은데? 야 개구멍 찾자 차라리 지금 발전기 의미 없어 개구멍 빨리 찾아 지금이야 지금 기회야 지금 시간이잖아 건물 근처에 있다고? 아우 떠놓았네 저거 아 발전기 두개 돌려 열린다고? 아 맞다 그래도 개구멍 일단 여 찾아나 그래도 찾아나 발전기는 내 집 지도니까 찾을라 어? 지금 무슨 소리 들렸는데? 아 벌커덕 소리 근처에 있는거 아냐 그럼 이거? 아 무슨 소리 들렸는데? 어디야? 2층은 아닐거 아냐 어디지? 방금 소리 들렸어 뭐 열리는 소리 났어 어? 어 발음소리 났다 발음소리 여기 아닌가? 지금 소리 나는데? 어 근데 나 보고있어 지금 어디서 아아! 아아! 조졌다 와아! 아아! 씨바 조졌다 아아! 개구멍 지금 열렸는데 개.. 지금 발전기도 없어 개구멍 아 큰일났네 이거 탑이 없는데? 어 뭐야 이게 맞았어? 아하하하하하 아 졌다 아 헬파티 씨바 아네 너네라 아무런 쪼레스리 하면 안되겠다 진짜 너무 못한다 근데 하하하하 아니 나 안걸로 뒤질거 같애 하하 판정이 좋아졌어 저게? 아아 발전기 한개 켰어 진짜 그것도 내가 킨거잖아 저거 심지어 하하하하 씨바! 나머지 세미에서 발전기 한개를 먹혔네 그러면 하하하하 그러네 한개를 먹혔네 아유 새끼들아 아유 하하하하 씨바! 한개를 먹혔네 진짜 그냥 켰으면은 지금 내가 발전기 저걸 찾았겠다 저 개구멍 지금